에이, 답없는 쓰레기 캐릭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쪽길 가고 싶은데 상점이 길맞고 있네 아씨... 요새 왓츠고 요새 왓츠고 티가 담긴 병 다일런트 너무 구려 다일런트 으아아아아아아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해골님의 교훈입니다 죽으면 교훈이고 나발이고 다 없는 거 아닌가? 참치 그새 그새 공격 비하 범위 바이드헨트 이게 환살의 힘인가? 내 반도만 좀 봐라 작은 결함들아 빗대를 틈타서 나랑 비비려고 타지마라 심장전에서 두고 보자 심장도 사실 디펙트가 더 센 게 아닐까 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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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렘이네 얼굴 돌아삐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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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나오는 거야. 아 진짜 쓰레기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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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확률 다 다른가? 임길고만 주구장창 뜨던데... 저 이벤트 볼 때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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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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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눈사님... 네, 그래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이미 죽어있다. 난 이미 죽어있다 . 피리안 들어가 피리안 들어가 공포환살 다 어디가냐 공포환살 건물 모조리 진짜 재수가 없는걸까 아니면 재수가 없다고 착각하는걸까 연자의 돌 짠상 안골렸으면 큰일날 뻔했네 짠상 어딜 보시는겁니까 그건 어 뭐라 이같은게 흠 흠 첨탑 워즈 첨탑 어 헤헤 다논 잼 다논 잼 다논에 잼 용땡이 컷 용땡이 안살려줌 부적양초 또한의 도날 또한의 도날 그 단어를 쓰는 사일은 사실 강대가 아니었을까 악몽 또한의 도날 할만하지 않나 목숨 도날 단상이나 유령의 형상 정도 강화 마려운 카드 엄청 많네 왜 이렇게 강화된 게 안 떴지 물음표 카드인데 물음표 카드면 좀 강화된 거 뜰만 했는데 너무 안 떴다 대단원 집으면 제가 가져갈 수도 있겠다 쉴드 개꿀 날씨가 어디 가냐 음 망캠 날씨가 어디 가냐 또 카드가 너무 많아 오우 쉣 마갓 아 이거 너무 많아 대단원 폭주 이즈 이즈 노노 아드 유령 작은집 개시로 이때 띠 띠 에잇 수리검 아 얘 때맞았네 홀 홀 홀 아야 홀 홀 홀 홀 홀 홀 홀 홀 홀 무적이 2를 했어. 아웃도라이 게임. 아웃이 할컨. 원하는 유물을 가차 돌려서 먹어야 하는 천장 없는 태슬더스. 슬더스 천장도 없는 슈퍼 부화금 겜. 진짜 과금을 얻으랴 쉼터. 근데 사실 슬더스 천장 있지. 이히 카드가 안 나올 때마다 이히 카드가 나올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 확률 100번 찍으면 천장이지 그게. 도하네 도달. 가정할게 없네. 어쩔 영체와. 이렇게 없네. 파이팅 흐른지. 입술을 도웅 거라 가봐 정밀 정밀 어디?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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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다 죽어라 정밀 정밀 대단원 댁이네 또보 삭세좀 자 떤 똥유물이 도움이 될수가있나 양파 고만 걸어두자 무안의 겁날 개잘 나오네 몸은 겁으로 되어있다 똥바르기 똥바르기의 표본 정밀이 훨씬 세지 쓰레기같은 녹화 정밀갑 볶음이 무안의 겁날 다 뽑았다 아 진짜 크랩린 대가리 정말 골고 싶어 오 쉿 오 바이 마을 빨딜박은 목돈이 정밀 소머치 정밀로 간다 연탑 배터리 제일 좋다 연탑 배터리 연탑 배터리 액단도 아씨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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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체는 롤, 엔터더건선 엔, 엔, 포더더건, 처음 망단, 아드, 바타르 날림 융융이 빛의 빛이 좀 아까운가 빛의 빛이 좀 아까운가 여전히neg하게 아... 굉장히ヴ헬 딴인 줄 알았네 실수였다 근절 어떻게 마지막 다 됐지 아이 정상 썼어 했네 일단 깎아닌 것만 해도 좋은 것 같다 깎아닌 것 같다 인공물 뺀 거를 먼저 빼는 게 낫겠네 공포가 들어가니까 좀 쉴 수 있듯 평상 어차피 써도 일이 모자라진 않을 거니까 세력 많은 거에 공포 걸면 되겠다 뭐야 너네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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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쉽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